아 네! 무척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물파게 개구리인데 오늘 좋아하는 손님으로 윤지입니다. 오늘 한국말로 소양사람의 성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람의 성시 이름하는 것이 소양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또 한국사람이 소양사람의 이름들에 대해서 알다면 재미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 소양사람의 성시의 논리, 철학, 원인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막 영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성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러 와주세요. 예! 우리는 두개 하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그러니까 소양의 이름을 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대강. 패드로니믹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또한 지어그라픽 그러니까 지명으로. 또한 애트리뷰티브 어떻게 생김새. 또한 직장.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대강. 대강. 거의 다 모든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해요. 보통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 그러니까 나는 패드로니믹은 나중에 하고 지어그라픽서부터 합시다. 지어그라픽 이름은 몬테나. 저기 저 몬테나 축구 선수 몬테나. 창소에요. 스트리트. 소설에 페리 메이슨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피소는 델라 스트리트. 스트리트이라는 성은 있어요. 또한 아주 확실히 한 마올의 이름도 해요. York. 아마 영국의 마올이에요. 또한 어떤 이름은 창소입니다. 제 친구는 마글 비입니다. 비는 village of the Maggles. 로즌버그. 우리 학장님이 로즌버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제가 학생 때 teacher. 우리 선생님이 하나. 밀러버그이라고 있었어요. 창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생김새.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Mr. Long. 기근사람. Sharp. 아주 코가 아주 샤픈 사람인지 독특한 사람인지. Tall. Tall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또 Rudd. Rudd이라는 말은 Red 해요. 그러니까 바갓게 바갓모레 이런 사람이잖아요. 또한 그 색깔 이름은 Mr. White, Mr. Brown, Mr. Black, Mr. Green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색깔이 그 조상, 그 시조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직장. 직장 관계는 많아요. 그러니까 Miller, Baker, Barber, 머리가 있는 사람. Mueller. Mueller. Mueller is the number one name in Germany. Oh. It's like Smith. Oh, I should put Smith here. Smith is 일하는 사람. And Miller and Mueller is the same. 사료 공장의 일하는 사람. 또 Taylor. 먼저 Snyder. Snyder. My wife's maiden name is Snyder. Wagner. My professor at Harvard's name is Wagner. That's someone who makes the wagons. Yeah. Waggoner. Okay. Now, 재미있는 것은 patronymic.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 있어요. Son of이라는 표시예요. 저는 분명히 그거예요. Pedro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근데, Peterson, Johnson, Anderson, Erickson, Samuelson, Michelso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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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많아요. Johnson. Chloe Johnson. Yeah. Chloe. 방탄 블랑. Johnson is the number two name in America. After Smith. Smith, Johnson, Williams. And then Jones. That's why she doesn't like the last name. She says it's too common. 군해. 군해. Yeah. It's like, it's like Kim. Now, you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Swedish and Danish. You're Swedish to S-O-N, Danish to S-E-N. Oh, 한국어로. 한국어로 하고 싶어.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Yeah. 그러니까, Denmark하고 Sweden하고 좀 달라요. 교수님이 아까 반은 Sweden에서 오셨다고. 제가 반은 Sweden이고. 4분지 1은 Denmark이고. 4분지 1은 영국이에요. 스웨덴에서 아버지 쪽에 오셔서. Yeah. 근데 재미있는 게. Sun, Sen, 태강 태강. Swedish, Danish 이렇게 구별하는데.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한 80%, 70% 정도 정확해요. 그 다음에는, S자만 있으면, Su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Derek Driggs, 제 우수한 학생이 잔아요. Driggs. So, he's the son of Drigg. Johns is John's son. Michaels is Michael's son. So, Johnson and Johns, same thing. Yeah. Young's, I have a student whose last name is Young's. And Peters is a very common name. So, S alone is a patronymic. And famous patronymics, we, everybody, 이름은 Mac하고. MacDonald, Macpherson, Macphie, MacArthur. 뭐, 한국에 유명한 Douglas MacArthur 장군. MacArthur. 한국 사람, 그 양반 좋아하죠? 별로예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아요. MacArthur. 저기, 인천에 그 동산을 흘러버려야 돼. 저기, O'Brien, Irish에요. O'Reilly, O'Callaghan, O'Henry. 유명한 저자, O'Henry. 소설가. 근데, 많은 사람은 오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grandson, 손자입니다. 확인했어요. 누구야? 손자입니다. 이렇게, Irish 계통으로. 아랍에는 Ibn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Ben. 그런 거에요. 근데, 여러 나라는 이런 거 있어요. 엄청 많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라는 거.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 이름. 성경 이름은 신약전소 나오는 거 있고, 그 약전소 나오는 거. Matthew, Mark, Luke, John, Philip, Philip이나, 뭐 그런 사람들. 또한, Michael, Noah, Abraham, Isaac, Jacob, Daniel. 다 살면서 만나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강 태강 이런 이름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metronymic 조금 있어요. 소양에서는. 예를 들면, Rita Hayworth 유명한 영화 배우. 옛날 영화 배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우리 소양의 이름들. 주로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미국에 꽤 살았잖아요. 이름의 뜻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안다면, 오,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아시겠네요. 또, 한국 사람이 이거 재미가 있을까? 아니, 유스포스에. 아, 네. 무척 재미있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요. 흥미로워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바이. 바이바이.